방학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휴대용 레코더 같이 리뷰를 해볼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요거 했었잖아요 줌의 H4N 프로 모델을 했었는데 오늘은 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 된 그런 레코더를 해볼거에요 이게 기능도 많고 일단 라인수 자체가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포채널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 정도만 충분한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로 내가 뭔가 아예 본격적으로 거의 컴퓨터 없이 다 해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엄청 많이 높다기보다는 지난 시간이 40만원대 초다 이번 시간에 60만원 초 이 정도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더 투자하면 조금 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쁜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모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이렇게 삭 벗겨보면은 이렇게 XY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XY 마이크의 홈대로 이렇게 홈이 나있어요 초코송이 모자네요? 귀엽죠? 그래서 이 홈에 이렇게 맞춰서 딱 끼워주시면은 초코송이로 변신 완료! 자! 됐다! 됐다! 됐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초코송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1, 2, 3, 4에 볼륨 노브가 다 따로 있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인프 두개 그렇죠! 여기 인프 두개 해가지고 여기에 라인에다가 O에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라인 뭐 이런 악기 신디사이저 연결하실 수 있고 P 연결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뭐 건반 이외에도 그냥 뭐 뭐 당연히 이런 마이크 같은 걸 연결하시고 그리고 또 뭐 기타나 베이스를 직접 연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패드와 뭐 라인 입력 같은 것들을 마이크 입력 인스트루먼트 입력 정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뭐 그냥 마이크로 현장음을 따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진짜 받든 해서 그냥 멀티트랙 레코더로서 현장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작업실에서도 그냥 이렇게 꽂고 녹음을 할 때도 믹서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LR이 요거 이제 위쪽에 있는 기본 장착된 마이크 LR 지금 보이시죠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 그 다음에 1, 2, 3, 4를 하나씩 다 활성화 시켜갖고 총 6트랙을 받으실 수가 있는 멀티레코더고요 여기 보시면은 액정이 아주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 그럼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네네 네 요렇게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케이스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면은 어 뭔가 굉장한 물건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케이스 요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케이스에 이제 요렇게 마이크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나머지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걸 빼셔서 여기 보시면은 연결단자 요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죠 네 옆에서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요렇게 빼서 머리죠 이게 네 머리 달린 형태로 합체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어 1,2번 채널 그리고 이쪽에 3,4번 채널 여기에 8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8이 네 여기에 각각의 볼륨양과 그리고 패드 0db와 20db를 각각의 채널별로 다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LR과 1,2,3,4 채널을 직접 다 활성화를 시켜 주실 수 있고 레코딩 버튼과 그리고 각각의 조작 버튼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카드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요거 그 락 걸어 놓을 수 있고 이쪽으로 쫙 당기시면은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라인아우션 리모트 컨트롤러 있고요 이쪽에 액정 화려하게 믹스창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옆쪽으로 돌아오시면은 USB와 메뉴 그리고 선택 맞아요 네 왔다 갔다 하시고 눌러주시면 선택되고요 후면부에 보시면은 스탠드 그리고 배터리죠 이쪽에 배터리에 AA 배터리 4개가 들어가는 세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배터리 먹습니다 뭐가 이거 좀 많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 친구가 여기 요렇게 이렇게 어떻게 요렇게 어디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외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줌 H6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라운드 브레이킹 줌 H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레코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 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자 뭐 마이크 마이크 네 종류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XY 마이크가 있는데 요거 이런 식으로 다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장착했다 뺐다 꼈다 하실 수가 있어서 다양한 마이크들 위에다가 다루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XY 마이크에다가 초코송이 모자를 씌워 놨는데 그거 말고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이크들 네 지금 거기 있는 동그라미 마이크도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별매인데 요런 네 다른 독특한 마이크 저 샷건 마이크 초지향성 그때 저희가 다뤘었죠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했던 약간 조금 그랬죠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초지향성 뭐 샷건 마이크 등등등 다양한 마이크들을 구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R 역시 그 수음 범위 90도에서 120도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프리 레코더 그리고 백업 레코더 자동 레코더 기능 다 가지고 있고요 내장 이펙터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 하실 수가 있고 배터리 구동 20시간 이상 가능한 AA 배터리 4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USB로 연결하셔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냥 뭐 현장에서 공연 녹음 하시는 것 뿐만 아니고 뭐 비디오 로케이션 촬영하는 것 뉴스 취재 등등등 정말 다양한 셋업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믹서 연결해 가지고 아예 그냥 뭐 그냥 뭔가 이게 워크스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메인으로서 컴퓨터 없이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능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액정 보는 맛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믹서 채널 XY 있구요 1234 있죠 1234 채널이 지금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1에만 연결해 놔서 볼륨은 1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볼륨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XY 자 지금 120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 요렇게 돌리시면 수온 범위 90도로 이렇게 숫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온 범위 좀 넓혔다 좁혔다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볼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옆쪽에 메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 그래픽이 한결 더 화려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뭐 해놨던 요 폴더에 요렇게 들어가서 보면 폴더 1번 지금 저희가 녹음해 놨던 파일이구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렇게 들어가셔서 뭐 로우컷 컴프레서 리미터 뭐 다양한 팬텀 파워 다양한 여러분들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모드 들어가셔서 레코딩 포맷 결정해 주실 수 있구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레코딩 포맷 요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웨이브 4416 되어 있는데 웨이브 4824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꿨구요 그 다음에 자 뭐 플레이 모드 있구요 그 다음에 튜너, 메트로놈 등등등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인풋아웃풋에서 모니터 믹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믹서의 디테일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하면 요거 센터에서 뭐 펜도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가 있구요 지금 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펜 조절이 가능하고 뭐 넘어가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볼륨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구요 되게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에 그냥 DAW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훨씬 더 시인성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이걸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은총씨의 스테레오를 요렇게 XY로 바꿔 있습니다 자 자 이 위성 변화가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멀어지는데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운드 위성을 잡으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요렇게 가까이서 녹음하시면은 ASMR이 최적화된 아주 가까운 톤이 나옵니다 ASMR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오 이건 지금 인풋이 너무 커서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팍팍팍 하는 팝 노이즈 나잖아요 버섯 버섯 초코송이 됐다 스모퍼를 끼우고 하면 그런 팝 노이즈가 안 납니다 예스 스모프 스테레오 스모프 예스 예스 하하하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고요 은총씨 이것도 좀 스테레오로 바꿔 있고 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크 3개 더 연결하셔가지고 뭐 마이크를 받아도 되고 PE를 받아도 되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멀티레코더입니다 저희가 너무 뭐 현장에서 정신없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네 어 이게 조금만 옮겨도 미상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자 녹음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H4n에 비해서 진짜 기능이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보여지는 저는 초코송이 모자가 마음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공되는 이것도 스테레오 거든요 네 네 네 요런 그냥 디테일들이 조금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네 네 그냥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음질도 굉장히 훌륭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이거는 살거면 그냥 20만원 더 보태서 그냥 이거 가는게 낫지 않나 저도 아예 살거면은 힘줘서 진짜 아예 확 가는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만 좋은거 사서 오래 쓰는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멀티레코더였습니다 이런거 하나 가져다니면 진짜 든든하겠네요 음 그러네요 현장에서 그냥 착착착 딱 왜냐하면은 뭐 저희 이제 형이랑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쓸 일은 없겠지만 맞아요 저희는 안에서 하니까 그 이제 이 사운드 자체를 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운드 따로 다니시는 분들 네 따로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많은게 없죠 진짜로 네 정말 좋을거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을거 같습니다 스테레오와 다양한 인풋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의 워크스테이션급의 멀티레코더 H6 핸디레코더 보셨구요 그렇습니다 핸디레코더 그 이상의 핸디레코더 네 역시 줌이 이런 핸디레코더 포토몰레코더 잘하네요 그렇죠 잘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두가지 연속으로 알아봤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특히 뭐 asmr 같은거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거 줌 놓고 쓰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레코더들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